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즐겨볼 컨텐츠는요 엣지 크래프트라고 하는 도시 장애물 탈출 맵입니다. 이 맵을 외국 유튜버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클리어를 하느냐 타임어택 경주를 좀 하더라구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빠르게 성공한 분이 11분 22초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그분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간 하다보면 깨는 날이 오겠지. 세계 신기록 경신 갑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가자. 아 일단 11분 22초라는게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쉬운게 아니에요. 여기 사과 먹어주고. 오케이. 빠르게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달립니다. 최적화된 길들이 다 있어요. 저런데 걸려가지고 한번 시간 낭비하면 아깝지. 점프 점프 점프. 빨간색으로 표시된 길 있죠.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따라가면 길은 틀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도중에 지름길 같은게 좀 있어서 미리 좀 연습을 하는게 좀 중요하긴 해요. 헛헛. 오케이. 여기도 기둥 조심.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허잇허잇. 헛헛헛. 기둥 저기를 저기가 좀 은근히 은근히 초반에는 저희가 제일 어려운 구간 중에 하나에요. 여기서 사과 준비해주고. 극한 점프. 하나. 둘. 헛. 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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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딴딴. 오케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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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연습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 11분대가 쉽지 않더라구. 아직 제가 비공식 기록은 12분대에요. 12분 30초 정도. 세계의 신기록하고는 한 1분 9초 정도 떨어지는데. 극복할 수 있을거야. 열심히 하다보면. 노력하는 자에게 언제가는 성공하는 날이 오겠지. 여기.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한방에 클리어. 이렇게. 어려운 구간들이 있는데. 실수하지 않고 깨는게 중요해요. 여기는 레버를 내리고.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올라오는 블럭이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건너가줍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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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내려가고. 점프. 여기 난간. 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케이. 좋아. 좋아. 긴장하지 말고. 차근차근. 차근차근차근차근. 아. 여기가 좀. 난관인데. 여기서. 극한 점프. 나이스. 한방에 클리어. 여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은근히 여기가 실수도 잦은 구간이에요. 엇. 오케이. 어. 이거 좋은데? 좋아. 좋아. 항상 연습할 때보다. 훨씬 잘되고 있어요. 아유. 계단을 왜 내려가. 아유. 계단. 아유. 계단을 왜 내려가. 왔던 길을. 이상한 애네. 아. 나 진짜. 아. 2초 잡아먹었네. 2초. 아. 나. 아. 내. 금같은 시간. 여기서. 레버 올려주고. 이쪽으로 가줍니다. 저 레버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블럭이 올라와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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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헛. 이렇게. 오케. 오. 좋아. 좋아. 어. 어. 좋아. 좋아. 떨린다. 미치겠다. 여기서도. 각한점프. 오케이. 나이스. 잘되는데. 잘되는데. 이상한데. 어. 안돼. 안돼. 잘될수록. 평정심을 찾아야돼. 흥분하면 안돼. 흥분하면 안돼. 흥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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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나 먹어주고. 사다리를 타면서 먹어줘야. 먹는 모션일 때는. 좀. 행동이 느려지거든요. 그런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타고 올라갈때 느리니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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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딴딴. 오케이. 나이스. 오. 좋은데. 여기서 사과하나. 두개. 먹어줍니다. 헛. 헛. 어. 오케이. 이아하. 실수만 하면 돼. 실수만 하지마자. 좀 늦어도 되니까. 실수만 하지마. 여기서. 여기 지름길이에요. 여기 지름길. 어. 야. 오케이. 어. 나이스. 통과. 머리 큰 사람들은 통과 못할거에요. 거 있자. 딴딴. 열어주고. 일단 점프하면 조금씩 빠르니까. 점프도 잘 활용을 해주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 타고. 올라가지고. 난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파이프.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뛰어주고요. 여기 파이프 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어려운 구간이 있는데. 요킥. 딴. 딴. 안돼. 이차. 안돼. 어? 어. 안돼 안돼 빨리빨리빨리 괜찮괜찮아 어 뭐야 괜찮괜찮아 괜찮괜찮아 아 나 진짜 아 저기 난간 짱나네 진짜 아 저기서 떨어졌어 아 어헛 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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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우쭈쭈 천천히 천천히 여기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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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아 진짜 아깝다 저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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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올라가주고요 여기서 황금사과 하나 준비한 다음에 여기 사다리 하나 먹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쓴 다음에 요쪽으로 타주고 요쪽으로 건너가주 아 나 진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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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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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를 와리가리 하면서 타줘야되요 사다리를 와리가리 하면서 타줘야되요 저게 은근히 떨어진다고 저게 아 나 여기서는 빠바바바바바바밤 눌러주면 좀 빠르죠 어 안돼 안돼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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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딴 엇 여기가 마의 구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점프를 해주고요 오케 나이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오케 나이스 어 오 좋아 여기 한 번 있겠어 괜찮아 여기 한 번 있겠으면 된거야 예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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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극한 점프 나이스 아 좋은데?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걸 붙어줘요 붙어주면 사과를 하나 먹어주고 떨어집니다 엇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주고요 여기서 요쪽으로 떨어져주고 오케 오 오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여기서 징징이들 피해서 요렇게 요렇게 6분 43초 좋아 오 아주 아주 좋아 시간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거 중엔 빨라 세계신기록보단 좀 느린데 괜찮아 괜찮아 보통 여기 이제 6분 후반대에서 7분 사이에 오는데 요정도면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여기서는 붙어주고 바로 떨어져요 죽지 않을 정도만 엇 엇 이렇게 엇 엇 여기도 은근히 좀 실수가 잦은 구간인데 차근차근하면 돼요 여기서 극한 오케이 여기서도 이렇게 뛰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요쪽으로 극한 딴 딴 딴 여기서 천둥 번개 코너링 오케이 여기서는 안뛰고 그냥 붙으면 돼요 요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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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점프 따다단 딴 여기 배고프니까 하나 먹어주고 오케이 이쪽으로 뛰어주고요 요렇게 요렇게 헛 헛 헛 여기 한칸짜리 구간이니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기서 기둥을 조심해서 왼쪽으로 그다음에 머리 조심해서 이쪽으로 여기서 사과 하나 먹어줍니다 극한 점프 오케이 좋아 좋아 시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지금까지 제 기록에 비하면 아주 좋아 여기서 요쪽 사다리로 가야됩니다 요기로 요렇게 올라가주고요 여기서 기둥 뒤로 돌아와서 요쪽으로 붙어주고 요쪽으로 다시 점프 그다음에 요렇게 오 어려운 구간 다 지났어 어려운 구간 지났어 여기서 와리가리 딴딴 여기서 극한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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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끝까지 집중하자 넌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여기 레버 있죠 이 레버를 내려주고 다시 뒤로 돌아가요 헛 오케이 그럼 요기에 요렇게 길이 생깁니다 빨강색 요거를 타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거에요 여기서 계단 있는 쪽으로 점프 그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점프 잘 안보일 수도 있는데 점프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요렇게 점프 여기서 요쪽으로 점프 나이스 쭉쭉 돌아주고 계단 올라갑니다 요쪽으로 여기서는 아프니까 잠깐 멈췄다가 요쪽으로 오케이 딴 딴 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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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방에 깼어 여기 은근히 어려운 구간인데 좋아요 아주 좋아 성과가 좋아 하나 고기도 하나 먹고 아 여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기 난간 극한 점프하는데 여기 한방에 깨면 시간 확 줄어요 어 있자 아 여기 한방 실패했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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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무난해 무난해 한번 실패하고 했으면 뭐 잘했지 잘했지 잘했다 잘했어 난 니가 자랑스러워 점프맹을 참 잘하는구나 왼쪽으로 가야되요 왼쪽으로 가서 오 10분? 10분 괜찮은데? 첫번째 엘리베이터 요런 엘리베이터가 3개 있습니다 지금 하나 깬거에요 하 괜찮아 아 자랑스러워 이제 쉬는거야 손 부러질거 같아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왼쪽으로 달립니다 왼쪽으로 달려서 요기 난간있죠 요기 요기가 지름길이야 요기가 요기가 여기가 지름길입니다 요기 지름길 자 다 알고있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거에요 요기 계단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요 이제 어렵지않아요 일로 올라가서 엇 엇 여기보시면 요기 테이블 하얀거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 야 야 아 왜그래 왜그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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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2분 초반때 갈거같애 일단은 제 공식기록이 한 12분 30초 정도였는데 그건 깰거같애요 어 있자? 어 있자? 엇? 엇? 어 야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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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아 이거 아깝다 아 11분때 갈수 있었는데 아까 거기서만 안떨어졌으면은 내가 진짜 아 나 진짜 잠깐만 잠깐만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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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사이에 열려라 열려라 아 야 열려라 안열리나 안열리나 열려 열려 빨리 빨리 아 빨리 아 안되겠네 아 나 안되네 아 나 진짜 아 열받네 이거 12분 초반 완전 초반때 헛! 어우 됐다 와 12분 3초 어 그거 괜찮아 12분 3초가 제 기록이에요 저한테는 신기록이야 오 좋아좋아 12분 3초 에헤헤헤 13초 어 아 좀만 더하면 좀만 더하면 11분때도 할수 있을거 같아요 어 그래그래 어 자 한번 다음에는 어 세계신기록 11분 22초인데요 그럼 몇초를 줄여야되죠? 한 40초 넘게 줄여야되는거 같은데 열심히해서 언젠가는 신기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받으셔서 한번 즐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계신기록 먼저 깨실수도 있지 자 그럼 이만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